답안에 정답보다 엑소가 많아요 엑소 하트 엑소 하트 하트 엑소 난리가 났습니다 엑소 팬이군요? 네 엑소 엘입니다 엑소 엘 그중에 누구? 찬열이요 찬열 씨의 매력은? 잘생겼고 랩 잘하고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얼굴 완벽하고 완벽하다 완벽해 네 그러면 콘서트도 가고 그래요? 콘서트 다음 주에 처음 콘서트 갑니다 설레겠다 어때요? 너무 설레요 요즘에는 굿즈라고 하죠? 팬들 굿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가장 많은 건 응원봉이나 슬로건입니다 가지고 있는 그 엑소 굿즈들이 지금 뒤에 살짝 보이는데 한번 제가 구경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뮤뱅 볼 때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엑소 사랑하자 엑소 웰 이지은 양 찬열이 오빠한테 영상편지 띄워볼게요 오빠 제가 5년 전부터 너무 좋아했는데 진짜 모든 활동 다 너무 응원하고 있고 안 다치면 좋겠고 오빠 때문에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이고요 진짜 진짜 오빠 사랑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찬열입니다 아나운스 선안고에서 지은 골든벨을 도전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말을 찍게 되었는데요 선안고에 지은 학생이 오늘 골든벨을 도전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말을 찍게 되었는데요 우선 꼭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을 정말 후회 없이 하나하나 마음으로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남고 학생들도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파이팅! 안녕 파이팅!